자기가 정성스럽게 구워서 잠겨먹는 거야. 그렇죠, 음식의 반은 정성이에요. 그거 좀 더. 이거 한 두 개씩 집어먹으면 맛있어요. 하나씩. 아, 따가워. 어떻게 내가 호흡을 줄게. 아니야, 아니야. 잠깐, 앗 뜨거워 하는 사이에 다 먹었잖아, 지금. 아, 너도? 넌 계속 뒤로 빼는 거야, 지금? 야, 삼겹살 뒤로 뺄 거야, 자꾸? 아니요. 네가 먹으려고 계속 군 거구나, 그렇게 쌓아놓으려고. 야, 그럼 우리는 뭘 먹냐? 입에 꽉 차게 먹는 걸 좋아해요, 맛있게. 삼겹살 뒤나면 감질 나니까. 삼겹살 뒤나면 그냥 이것만. 그냥, 그냥. 진짜로? 고기를 고기를 쌌어. 그렇지, 잘하고 계세요. 야. 야. 와. 와. 뭐야. 이거, 이거 김치나 파김치나. 와. 한 입에 1인분씩 먹는 거 아니야? 이거 어떻게 좀 더 구울까? 아니면. 디디를 해? 오빠는 더 드실 거죠? 어, 더 먹어요, 그냥. 난 그거 때문에 얼마 못 먹어도 그 여우가 빼돌리는 바람에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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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.